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? 셀틀을 키워요. 어떻게 지금 팔아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. 많이 힘드시죠? 다른 종목은 막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시고 그죠? 네. 산지는 매스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66,000원이요. 좀 높네요. 비중은요? 네. 한 15% 정도 됩니다. 아 그래요? 지금 어때요? 팔고 싶으세요?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 그래요? 왜 그러냐면 지금 팔고 싶을 때 내가 지금 팔고 싶은 자리잖아요. 네. 그럼 다른 사람도 팔고 싶을까요? 팔고 싶지 않을까요? 팔고 싶겠죠? 아 그렇죠. 그럼 여기서 참으면 나는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? 손해를 보지 않을 확률이 있을까요? 손해를 안 볼 수도 있겠죠? 네. 이게 휴먼 인덱스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주식은 기본적인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. 이 셀트리온이나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절평가 구간이라고 봐요. 제약바이오 세타는 그래도 실적이 있는 이런 셀트리온 쪽 삼형제는 좀 중장기 포지션으로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손절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올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싼다면 굳이 손해보고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빠질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. 이게 우리가 뭐냐고 그러자면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 자리가 저점이다. 이 자리가 고점이다. 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.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높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치 자체는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자리예요. 여기서 좀 더 쇼트지가 나온다 그래도 5만 5천 원대거든요. 5만 5천 원, 5만 6천 원 라인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면 좀 더 밀린다 그래도 저는 제로하면 이걸 좀 더 들고 갈 거예요. 굳이 여기서 팔아서 다른 거 가서 수익 내기에는 밴드폭이 적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좀 더 꿀고 가는 것들. 시적도 괜찮고 한 번 리사이클이 될 거예요.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. 기관들은 최근에 바닥에서 좀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체도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만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. 공매도가 최근에 늘었다가 쇼크버링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팔지 마시고. 좀 힘드시더라도 아마 제약바이오 세타 주는 우리가 순환사이클에서 못 올라온 세타를 본다면 제약바이오 하나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쪽 스탠스를 좀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는 종목들은 좀 꿀고 가는 전략들이고요. 6만 4천 원, 6만 5천 원까지는 그냥 저 같으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응원합니다.